서울기독교대한교육연합회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전도사닷컴이 서울지역기독교대한교육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설명회는 인투비전스쿨과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 꿈미학교 등 8개의 기독교대한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이종철 박사 등이 자녀교육 기독교대한학교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6일과 24일, 11월 14일에 오륜, 요한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열릴 계획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